교회 소식입니다. 2014년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주일 오후 6시에 십자가탑 앞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청년대학부 찬양단의 특송에 있었으며 주일학교 대표 강동안 군과 안수연 양이 목사님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성탄트리가 불신자에게는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등불이 되고 교인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려진학교 2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지난 목요일 캠퍼스 본교에서 인만웨일 교회 박영출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학기 동안 학사 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선지생도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선지생도들은 지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수님들은 논문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입학과 새학기 개강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8대 사명 중 하나로 장례 목사, 선교사, 신학자, 전도사, 사모 후보생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기관인 별들의 학교 후원의 정기총회가 지난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1부는 후원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으며 2부는 총회 순서로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예결산보고, 임원괴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개혁주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박손신 강도사님의 강의가 있었으며 담임 목사님께서 겉면에 말씀을 하신 후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찬 목사입니다. 이번에 창원시민교회 부목사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신 경혜의 모든 성도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15년도 경양SFC 예비학교가 오늘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예비학교는 오전 9시 40분 각 교육실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부 예비학교는 고등부 예비학교는 2부 예배 후에 제1성전 2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종관감사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2015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과 회계는 제3교육실로, 서기는 제4교육실로 오셔서 장부작성법과 교회 공금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려진학교 후원의 원리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개척교회 후원예배로 드립니다. 밤예배 중 특별헌금은 동서남북교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되며 설교는 이인수 목사님께서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회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4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2에서 34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회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일주일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한용숙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영신 군과 등촌팔교구 하재율 집사 조순동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하미영 양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유아세례 시취문답,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기관올례회, 경향선교회 총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와 밤예배 후에는 2014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15년도 경상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총회 연석 간담회가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교단 내 중요한 모임인 연석 간담회에는 총회 노회 임원과 시찰장, 신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